보통 사주는 못 받고 있는데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 뒷자리가 3이 들어갈 때마다 10년 단위로 운이 한 번씩 바뀌세요. 지금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돈은 다 나갈 돈이에요.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운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원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혈학을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보는지 몰라서 제가 한 분은 제가 사주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이명웅 씨라고 선생님 아시죠? 이명웅 씨.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0년도에 갑자기 인약시타가 확 됐잖아요. 분명히 그 이유가 사주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음력으로 사주를 준비해봤어요. 음력으로요? 이분이 원래 2020년도에 갑자기 확 뜬 게 아니고 작년 2019년도부터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기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생일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3에서 그러니까 3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보통은 사주는 못 바꾸는데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운명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3이 들어갈 때마다 13살, 23살, 33살 이렇게 나이 뒷자리가 3이 들어갈 때마다 10년 단위로 운이 한 번씩 바뀌세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23살에서 32살까지 운을 가지고 올해 2020년도와 작년 2019년도 넘어오는 기운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돈은 다 나갈 돈이에요. 단지 이제 어떤 사람들 관이라고 해서 관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벼슬관자를 쓰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 그런 정계적으로 나가는 것만 관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분리를 해서 관이라는 거는 공무원도 관이지만 내 이름으로 관은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 의사나 변호사,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잖아요. 이런 직업, 그 다음에 연예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관운이 있어야 되는데 물의 기운이 왔을 때 이분이 특히 관운이 좋아요. 원래 짓띠해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 이 대짓띠해도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연두예요. 그러면서 일적인 거, 운소에서 이제 변화수, 움직임수인데 나쁘게 하는 게 좋게 돌아가는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13살에서 22살까지 운을 보면 23, 24, 24, 26까지 운을 봐도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좋게 돌아가는 기운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이제 일적인 면, 그 다음에 재물적인 면, 관적인 면에서 연두에 따라서 조금씩 운을 가지고 갔겠지만은 특별하게 많이 가지고 가는 기운은 없었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운소는 시에서 변수가 있는데 이분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많은 기운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는 시에서 보태줄 거냐, 빼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주만 가지고 왔을 때는 3, 4, 5, 6, 만 6가지는 아주 좋게 돌아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만 6가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양띠거든요. 양띠들은 연도에서 소띠이나 개퇴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제에 살이 깼다는 살을 만나요. 살이라는 건 나보기 편하면 죽일살을 쓰거든요. 그게 이 사람 사제에서 3, 4, 5, 6, 만 7부터 52살까지 살이 작용해요. 그 살을 막아주는 게 시가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막아주면 특별한 나쁜 일 없이 흘러갈 거고 만약에 시에서도 같이 치게 되면 잠시 또 주춤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거 외에는 다 괜찮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우 씨가 대박난 이유에는 철학으로 풀었을 때도 그의 이유가 있나요? 관운이 있을 때 당첨은 합격은 성진운을 보거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관운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은 성진운을 볼 때만 관운을 보고 그리고 정체하시는 분들은 관운이 있어야 돼요. 관운이 깨지면 옷을 벗는 경우들도 많아요. 임영우 씨가 조금은 이 부분을 조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배우자의 급탈할 급자가 들었거든요. 이 음력 5월 5일이 정확하게 이 사람 생일이라고 하면 남자는 생일에서 배우자, 혼인하기 전에는 엄마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말은 임영웅 씨의 엄마가 사주가 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운이 센 배우자를 본다는 얘기인데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우리가 또 배우자 때문에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남자는 이제와 똑같아요. 그게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이혼을 할 경우에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닌 걸로 이혼을 해도 배우자한테 다 틀려요. 납부표는 급탈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 틀리고 이혼을 해요. 아, 이혼을 다 틀리더니 그래서 납부표는 급탈당한다고 조금 순화시킨 게 다 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착하게만 하는 게 다 틀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가 있을 때는 띄궁합을 보면 안 되고요. 생일에서 궁합을 굉장히 잘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오히려 임영웅 씨는? 아니요. 일찍하고 늦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 늦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생일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한다고 해서 생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결혼을 늦게 해라 빨리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 늦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연은 보통 철학에서 조상으로 부리를 하고요. 월은 부모, 형제, 자매로 부리를 해요. 생일은 나와 배우자로 나누어요. 여자들은 배우자, 자식, 내 자궁자리 세 가지를 보고 남자들은 생일에서 엄마, 혼인하기 전에는 엄마하고 남은 배우자 이렇게 딱 봐요. 그다음에 시는 나의 말년 운이면서 나의 자식 운을 보는 게 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가 있으면 띄궁합은 백날바도 소용이 없고 부모끼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합이 굉장히 좋아도 털어지게 되면 아주 나쁘게 털어지는 게 배우자 자리에 급탈할 급자예요. 이 급이라는 거는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 급탈할 급자가 들어오면 자식의 기형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기형을 보거나 퇴나무서부터 병원 신세 지는 애기. 그러니까 자식한테 내 귀가 다 틀리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건강. 그리고 부모들이 학교나 경찰서로 매일 불려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자식 자리에 급탈할 급자예요. 그리고 잘 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식한테 왜 해줄 거 다 해주고 뒤통수 맞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식 자리에 급탈할 급이에요. 그래서 이 급은 연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조상한테 틀릴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제일 가까이 월하고 시는 바로 내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월이나 시에 급탈할 급자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딱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이제까지 쭉 봐오면서 시에서 급탈할 급자가 있을 때 궁합을 보러 오면 혼인 날짜, 결혼 날짜를 받으러 오면 임신하시면 초기에 꼭 기형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말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기형을 임신해서 저한테 오세요. 근데 오는 이유는 기형을 임신을 했는데 얘를 유산하고 나면 다시 또 기형을 보냐 안 보냐 이걸 보러 와요. 근데 제가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 기형을 임신했다고 해서 시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형을 안 봅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해요.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배우자들의 급은 그래도 한 번 걷는데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탈할 급자는 사실 월, 일, 시, 세 개 중에 어디에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임용웅 씨가 생일에 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조심해야 될 그런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비 starts 찾아뵙겠습니다.